경기전팀 아님, 궁합이 없으니 차가가가 없을 것 같네요. 장르가 집중한 것 같네요. 경고로를 이용해서 사용하십시오! 일상적으로 경고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로를 지절로 사용하십시오! 그저 인간에 공격을 마십시오! 저의 공격을 사용하십시오! 대단하십시오! 경고로를 이용하십시오! 대단하십시오! 또 저는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미니언스의 전격을 이용하여 이 기계가 가장 низ으로 이 기계가 가장 낮은 공격을 응원하여 이 기계가 가장 낮은 공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의 전격을 이용하려는 기계가 가장 낮은 공격을 이용하여 아군이 적 타워를 공격 중입니다. 다음은 크라스텐입니다. 저게 기습이다. 저게 기습이다. 괜찮니? 아군 타워가 공격할 수 있군요. 고향을... 드럭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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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어. 흥! 아악! 헝! 워! 습! 아! 거! 넉! 지금 시작합니다. 10초 후 크라센이 등장합니다. 적당한 기간에 들이라며 죽는 것 같다. 연기중. 왼쪽은 전쟁이 되었을 때, 적당한 기간을 한다면, 차가운 기간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적당한 기간에 따라서 폭발을 잃으면 될 것 같다. 적당한 기간에 따라서 폭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적당한 기간에 도망간다. 적당한 기간에 도망간다. 적당한 기간에 도망간다. 적당한 기간에 도망간다. 적은 적은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 엉덩이 아군을 구조하러 가죠. 마을의 영향을 보여준다. 하나의 아랫도라. 보이지만 나는 아랫도라. 공격을 배우는 나의 아랫도라. 아깝게네.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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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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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